안녕하십니까 이비인후과 배성호 원장입니다 저희의 오늘 제목은 구독과 좋아요 누르지 마세요입니다 안 누르셔도 됩니다 저희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들한테 유튜브를 찍는 이유는 뭐냐면 저희 병원에서 오시는 분들 제가 수술에 대한 혹은 여러가지 질환에 대한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그게 너무 짧아요 제가 아무리 설명을 열심히 해도 그게 10분, 15분 넘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은 솔직히 몇 시간짜리에요 그럼 이거 갖다가 여러분한테 전달을 못하니까 답답함이 있고, 마음이 있고 온 분들도 답답하게 해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 병원에 와서 진료 설명 들으신 분들 혹은 수술에 대한 상담하신 분들 집에 가서 고민하시는 분들이 집에서 볼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질환에 대한 치료가 끝나면 이거 보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갖다가 여러분들이 계속 구독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아 B형 끝났어? 그럼 여기 저희 병원의 유튜브를 안 보시는 게 더 좋은 거죠 아예 그냥 졸업해 버리시는 게 그래서 저희는 구독과 좋아요 제가 누르라고 한 번도 안 했고요 아예 이렇게 편하게 보세요 편하게 보시고 치료 잘 받으시고 해방되시고 저희 병원에 유튜브를 다시 방문하지 않은 그날을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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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